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시지요 예 오늘 월요일이라서 더 피곤하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손상 진단비 대책의 피로 손상 진단에 지금 터빈 동익의 손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에 저압 로타 동익의 부식 피로 대책 해 가지고요 출전은 증기 터빈 설비 보수관리 화려관적 발전 제시면 7월 1번 자료 내용이 되요 저압 로타 동익의 블레이드의 열화로서는 특히 이 조립 후크 후크 부분에 세 피로 부식 피로를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부식 피로 부식과 피로 반복은 봤는데 부식도 같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럼 필요가 빨리 더 빨리 이제 진행되겠죠 이 중에서도 l1에서 l3 단락 최종 담보다 전 서비가 3 3번째 단락 부분은 부하의 변동에 동반 되어 건조 상태로부터 습한 상태로 유행되는 근, 습, 굽은 반복되는 거죠 단락이고 여기는 소금하고 황산이죠 산화항이죠 SO4 등의 부식 성분이 석출되기 용이한 항에 있는다는 거죠 어떤 증기증에 포함되어 있던 이런 불순물들이 농축된 거죠 양이 작으면 상관없는데 농축되기 용이한 석출되기, 석출되기 농축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이들의 부식 성분은 습증기 중에 부스, 물방울에 용해 후 휠조립부와 동익조립부 사이에 침입해서 축적, 농축되어 가지고 시간이 지나므로 공식을 발생, 진행시킨다는 거죠 공식 공식이 기점이 되면 결국 노치가 돼 가지고 부식 피로 균열이 진전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거죠 표면에 이제 약간 부식 자국이 생기는 공식 구멍이 생겨 가지고요 균열이 진전되기 전에 조립부의 개정금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동익을 인출할 필요가 있고요 공식이 발생되어 주고 있다면 조립부 표면에 스킨커트 공식은 제거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결국 표면에 어떤 공식이 발생되어 있으면 이런 공식이 결국 이게 그 뭡니까 응력 집중이 되니까 응력 집중이 돼서 응력 집중 계속 올라가는 거죠 계속 올라가면 당연히 피로 균열이 용이 되죠 용이 되니까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용이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제거해 라는 거죠 이렇게 잘라 버리는 거죠 이렇게 스캔커트 잘라 버리라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접, 로타, 동익의 부식 피로 대책 해 가지고 계속 말씀드리죠 쇼피닝을 실수해 그러면 쇼피닝이라고 표면에다가 압축잘류 용력을 부여하는 것으로 피로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종류의 테논 슈라우드 이익 대신으로 스노브 이익을 적용하면 진동력이 상당히 저감되기 때문에 부식 피로 대책으로 유효한 곳 외로 차회의 인출 점검도 용이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압 로터용으로 설계되신 스노브 이익을 사진 3에 나타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피로 쪽에 말씀드린 내용인데 쇼피닝을 하면 어떤 게 좋았냐면요 표면에 표면에 이제 제로 인장 압축력인데 잔류 용력이 압축이 남습니다 표면에 인장은 위험하죠 인장 응력 부식균열이 생기니까 압축은 오히려 응력 부식균열을 방지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압축 표면에 압축을 주는 거죠 그래서 표면에 모여보시면 이렇게 미세한 표면에 압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균열이 발생되면 표면에 압축을 받기 때문에 균열이 있어도 진전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면에 눌러버리면 좀 확대해 볼까요 표면에 이렇게 균열이 있더라도 표면에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압축을 밀기 때문에 균열이 진전이 더 이상 안 된다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샷 터난 1mm 정도의 경안 둥근 입자를 쏘고요 피로강도 향상 목적으로 다수의 효층으로 오목구 발생되고 소성변형 강화되고 경화되고요 적응력의 항목점을 초과하면 재료는 소성변형되고 더욱 크게 변형시키기 위해서는 더 큰 응력이 필요하고 소성변형 압축 가공경화 피로강도 증가되고 표충재료는 내부로 함몰 두께 감소 표충 압축 전력 생성 그리고 쇼핑닝 후 재료 내부의 잔료력 분포 압축 마이너스 압력 응력 침탄단검주 잔료력이 유사하다 재료 가입을 필요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이제 쇼핑닝 된 모습들입니다 알루미늄 볼 피닝 한 거고요 이건 알루미늄이고 이건 스틸이고요 펠릿으로 피닝한 표면 구멍이 이렇게 0.1mm 구멍이죠 요거는 이제 미카엘 폴 교수님 자료고요 위 자료는 금속 휠의약 1번 규피 폐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쇼핑닝 전과 후에서 회전 물곡 피로 마스터 커브를 보시면 니언자 커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강도 증가가 되잖아요 이렇게 좋다는 거죠 쇼핑닝은 어원을 보시면 둥금머리 핀 해머의 둥금머리 핀 여기 핀을 쏜다 이게 쇼핑닝입니다 그래서 대량 부품을 한 번에 처리 가능하고 저는 스프링 등에 반드시 사용하고 스프링은요 쇼핑닝의 필요왕도 1.5배 정도 향상된다는 아주 우수한 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죠 저압 단락의 스너브이글 예를 보여 보시면 요런 식으로 이걸 바꾸시면 요런 형들을 바꾸시면 훨씬 좋아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마찬가지로 화려군 재료 발전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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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